오늘 밤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저의 삶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로마 카톨릭 가게의 전통신앙을 가진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인이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꾼 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성당에서 읽었던 몇몇 구절들 빼고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가끔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 몇 구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에서야 요한복음을 약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에서 본 모든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본 것은 벽에 걸린 십자가 그림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성당은 고난주간 행사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서는 보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가시 멸류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장미 가시와 같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 가시는 굉장히 컸고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매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면서 수년 동안 배웠던 것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분의 삶에 대해 제가 성경을 읽기도 전에 실제적으로 분명히 성경적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매우 확신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사실로 밝혀지고 확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시점부터 보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찢어진 상처들 저는 항상 그것들이 채찍 자국이라고만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 깊이 찢어진 상처로서 근육 조직이 드러날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보기에는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십자가는 땅에서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땅에서 약 60cm 정도 올라가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개들이 십자가에 오줌을 싸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아주 폭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이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오늘 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또래 아이들로부터 저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는 것과 주님의 임재하심에 만지심으로 인해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줄도 몰랐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족들은 제가 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저의 가족들도 제가 미친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이것 좀 멈춰주세요. 그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환상은 멈추었습니다. 저는 조금 지나서 이제는 꽤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멈춰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조금 예민한 젊은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매우 순종적이었고 좋은 학생이었으며 착한 아이에게 주는 상도 받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자마자 저의 삶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결혼을 했고 1980년 8월경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특정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술을 먹어서 취했거나 아니면 어떤 환각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술을 마셨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꾸던 날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고 술은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날도 보통 때와 같은 비슷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잠을 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저는 졸았는데 이제 내가 잠이 들었구나. 알 수 있을 어떤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자마자 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아주 큰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 많은 묘지들과 무덤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많은 무덤 가까이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게는 아주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열린 뒤 흙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카톨릭 신자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아주 여러 번 기도했었습니다. 그 일이 꿈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압니다. 저는 죽을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상태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또 다른 특이했던 것은 한 무덤에서는 한 명의 죽은 사람이 나왔지만 옆에 무덤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무덤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이 흙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격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흙이 작은 폭격을 받아서 벌어져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흙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세계 전역에서 보았습니다. 단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 두 가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성과돼 옷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마치 연예인들이 입는 옷처럼 빛을 받으며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반짝거리면서 나왔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옷과 그들 자체가 해보다 더 밝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주 남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부활했을 때에는 아주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늙었지만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수명을 다해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80년, 75년 그 정도로 수명을 다해 살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빠졌던 머리카락은 아주 풍성하게 다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숙해 보였지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부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젊어 보였지만 그렇게 점지는 않았습니다. 성숙함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꿈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저의 가족들과 제가 따라왔던 독실한 가톨릭 교회의 관행 때문입니다. 국외신교 기독교의 관행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 교회는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전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일 제가 이 꿈을 꾸지 않았었다면 지금까지 더 저희 삶은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전까지 저는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가 겪고 싶지 않은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마다 뒤따라오는 공경이 이제는 싫었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일이 생기고 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을 꾸고 싶은 어떤 열망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는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로 숨겨진 건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변화되리라. 대살로니 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았을 시점에 저는 누가 변화되거나 지구 밖으로 사라지거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도로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교회의 신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믿는 관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게 아주 낯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지구의 집단 히스테리 증상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절망감과 히스테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대혼란 집단적 혼란 무법이 생겼습니다. 모든 곳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땅의 여러 사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꿈에 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항상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여전히 꿈에서 마음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을 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꿈 속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꿈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꿈이 계속되는 동안 새벽 3시경 방해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꿈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쟤는 저의 꿈을 가끔씩은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마귀가 나타나면 제 마음대로 마귀에게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해. 라는 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분명 25년 동안의 저의 삶이 적어도 그 중 일부는 훨씬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단대 혼란과 절망감의 사이를 침투함에 따라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 전화기 라디오 그리고 어떤 특이한 통신 장치를 그때 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집들에 요만한 흰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처럼 생겼고 네모난 하얀 상자들이 미국의 거의 모든 집에 있었던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위에 글자들이 있었고 가끔씩 그것을 통해 텔레비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미디어 장치들의 약 2주의 기간 동안 꿈속에서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던 그것이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1980년대 제가 꿈을 꾸고 있었을 때는 그런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내가 봤던 모든 것들에 대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틀린다면 전국적 방송이 나온 세계에 나가서 이것을 제가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사역이 있고 주님께서 지난 17년간 세워오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1980년에서 1981년에는 미국에 컴퓨터가 있는 집이 0.5% 미만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었고 그 꿈속에 나온 컴퓨터가 한순간에 다 정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히스테리가 발생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못할 만큼 사라졌습니다. 전 지구가 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또는 그 이후에 그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문자 그대로 엄청난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사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곳에서 사람들이 매우 불행해 했으며 극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에서 본 것 말고는 밖에서 이런 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 히스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소망없음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지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경각시켰습니다. 이 일이 약 2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화기,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통신기기들이 2주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잠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테리가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건을 더 주문하기 위해 슈퍼마켓 납품업체가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휘발유라든가 컴퓨터나 텔레비전이 중단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발생된 엄청난 파장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꿈속에서 2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분야에 있었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꿈속에서 일어난 상태에 매우 충격을 받아서 꿈속에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무법과 두려움이 사회에 완전히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2주 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방송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나오는 방송은 곧 새로 다가올 새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 나올 그 사람이 마침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엄청난 웅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그대로 정확히 적어놓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웅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모든 현재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매끄러워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극히 큰 믿음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완숙한 의사소통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꿈에서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배경을 이해하시도록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꿈속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저는 이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자기의 말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에게 말하는 아돌프 히틀러의 촬영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게는 악마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말 그대로 대중을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나라를 결집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구를 결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두려움 일이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그냥 대형 텔레비전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텔레비전은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1980년에서 1981년에 대형화면 텔레비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몇몇 피자 가게에 프로젝터 텔레비전은 있었지요. 세 가지 다른 색깔이 이미지를 투사하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대형화면 텔레비전은 없었습니다. 24시간 뉴스도 없었습니다. 이상했던 점은 이 사람의 전 세계를 향한 연설이 인류의 새 시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구 평화를 위한 새 방향과 세계의 힘, 인권을 위해 현재의 시민권을 포기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계, 질서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하는 것의 입장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것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는 좋게 들립니다. 그 실체를 맛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을 말씀드리죠. 평화의 왕자께서 그의 왕자를 이 땅에 두실 때까지는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땅의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인간만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시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이것이 저를 크게 경각시켰습니다. 이것이 저를 강하게 끈 메시지였는데요. 저는 이 새 질서에 대해 어쨌든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 질서 그리고 새 시대라는 말은 계속해서 들었지만 세계 질서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그들이 말을 바꿨는지 아니면 꿈이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대답해 주지 않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해로부터 즉각적으로 자유와 애국심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충격적인 속도로 공중파로 내보내는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속도로 전혀 저항 없이 아무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접근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없도록 공중파가 조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주요 네트워크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전복된 건지는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인가? 꿈의 이 시점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단 하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좌절스러워서 혼란스러울 때 걸어다녔었습니다. 꿈에서 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곳으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었습니다.